여러분들의 동심을 찾아 주셨다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찾아 드렸다면 지금은 약간 2030 세대들을 위한 모를 수가 없는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맞다! 다 따라 부르실 준비 됐나요? 네! 아... 뭐? 네, 고음을 가지신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감사하고 아직 오짜로 시작하는 그 노래 아닙니다 아직 아직 아니고요 아직 오짜로 그 노래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노래 한 곡 올릴 건데 괜찮겠죠? 네! 네, 이따 부를게요 네, 그러니까 지금은 2030 세대들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아시면 바로 입에서 무의식을 거쳐가지고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? 네! 실례해 드리죠? 네! 안녕하세요 좋은 노래 아니요 하실 수 있죠? 외로운 날들이여 안녕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난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예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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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다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즐거고 예예예 향기가 한가득 파란 도시를 채우고 예예예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외로운 동굴이여 안녕 난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예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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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wand 예 예 예 예 네 예 예 미소가 아르르길래스 하수 히터 히터스 퍼포먼스 을 다 어두운 날들이여 아냐 배로 웃는 말이여 아냐 새는 날아올 시간이라고 생각해 더 크게 보이네요 해이예해해 hey yeah yeah 해이예해